그런데 사부님을 생각할 때 천재라는, 약간 타고난 천재성 플레이어라는 게 되게 강한데. 난 그게 100%에서 40%뿐이 안 되는 것 같아. 내가 볼 때는. 그럼 그 60%는 뭐냐. 이게 지지 말자는 거야. 그만큼 승부욕과 집중력을 갖고 한다는 거지. 1998년 챔피언 결정전에서 초인적인 무상 차원을 펼치며 유일한 주무승팀 MVP로 남았습니다. 근데 일단 저희가 사부님 추수를 한번 보고 좀 따라해보면 안 될까요? 내 추수는 보고 좋아. 한 번 잡으라고. 예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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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이거 어떻게. 편집해 드릴까요? 편집하지 마, 편집하지 마. 편집하지 마, 편집하지 마. 편집하지 마. 3점을 어떻게 했어? 3점 한 번 보여줘, 3점. 이게. 점프에서, 점프에서 좀 이렇게 보고 싶어요. 근데 너무 세 수수로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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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될라 우와 공 physician 폴대 안 부딪히고 들어가는 руб 아니 이게 내 마음의 묵은 때를 없애 줄거itti 오늘 할 거 다 하셨는데요? 발사 산다! 이걸 하기 위해서 몇 백만 번, 몇 천만 번을 던지신 거 아니에요?